이베이 코리아의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가 한국 스마트카드가 운영하는 고속버스 모바일 앱에 탑재됩니다. 지난 8일 이베이 코리아는 한국 스마트카드, 전국 고속버스 운송사업 조합과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휴는 고속버스 티켓 결제 수단으로 스마일페이 적용이 핵심입니다. 현재 한국 스마트카드의 고속버스 모바일 앱에서는 국내 전국 고속버스 티켓 결제가 가능합니다. 스마일페이가 고속버스 모바일 앱에 적용되면 기존 신용, 체크카드나 팀원이 결제해서 스마일페이까지 적용돼 결제 편의성과 사용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3사는 교통 분야와 이커머스 접점에서 향후 다양한 사업 연계 방안에 나설 계획입니다. 스마일페이를 전국 고속버스 오프라인 현장 결제해 확대 적용도 추진합니다. 한편 한국 스마트카드는 지난 11월 고속버스 모바일 천만 다운로드 달성에 이어 지난 2월에는 시외버스 모바일이 7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는 등 고속 시외버스의 스마트 간편 예매 확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